기억하나요 넌 날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냐 아님 계속 너만 포기하고 싶은 거냐 나한테 올 게 아니면 희망을 갖게 하지도 마 중요화돼 놓고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? 널 은혜한다 이제 그만 저에게 선의를 하시지요 어머니와 우리 집안을 지킬 방법은 역적이 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혜수 때문이니? 반란? 지금 반란이랬니? 성공한 영모는 영모가 아니야 황제를 찾아 어서!